1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우르사돈을 찾아 그 정수를 손에 넣어야 해 15분 안에 모든 목표 캐릭은 지금부터 앞으로 링링 벤 수함 포함 이제 또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사람들 각보고 이제 난리났다 또 아 대군이 너무 커 와 정철비 졸랐어 졸라 컸도 아니 이거 일단은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얼음 독풍 쿨타임 와 공격포유 아이씨 이제부터 어려워졌어 하나도요 공격포유기 나오고부터 어려워졌어 멀티 안값 비켜서 지키 아아 런태같은 사람들 진짜 아니 근데 생각보다 어우씨 아이씨 야 바퀴야 바퀴를 왜 이렇게 세게 잡아 미친놈아 그거 안 지키네 그러니까 암경 벤 오늘 걸리면 어쩔 수가 없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야 벌써 8분이야 이거 안 되겠는데 진짜 빨리 간다 야 여기서 너 지금 여왕이 두 마리 안 되는 거야? 하하하하 아 두 마리면 얘가 이겨야 되는데 원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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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혀도 돼요 여왕 여왕 진짜 싸거든 여왕 75 25에요 여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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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히드라 대신에 가짜 히드라 쓰기 뮤탈벤 잠깐 나 무슨 미션인지도 모르는데 히드라 쓰지 마라 아 이거 그거야? 협동전 미션이야? 셔틀 날아다니는 미션? 모든 미션을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은 미션을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공업폭이 졸라 많아 미친 아 돌았다 이것들 키보드 쓰지 않고 깨기 아 2만원이나 걸었어 잠깐만 이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일단 키보드를 안 쓰고 다 깨면 좋긴 한데 이걸 내가 가능할까? 프로게이머인가?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우와 개 답답해 오랜만에 키보드로만 게임하기 미션이다 집중해보자 업그레이드 도 아 왜 뭐야 하나 어딨어? 어 여기 있네 빠바방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게 이제 에이징 커버가 온 게 아니라 2만원을 벌기 위한 가장의 노래들어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기 경찰기 계약해 히드라 뽑지 않기 때문에 저거님 같은 거 뽑아도 돼 꾹 누르면 되게 못하나 이거? 어 나의 왼손이 나를 울고 짖는다 미션 감사합니다 전 프로답게 인구소 맡기지 않기 나는 프로게이버 인구소 맡기지 않지 나 오늘 방송키기 전에 아까 울었다고 했던 거 왜 울었는지 말 안 했죠? 궁금하신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말하다가 강식당보다 아 왜? 어? 강호동님이 우셨어 시청자분이 강호동이 20년째 팬이신 때 아프실 때 강호동님 보면서 많이 회복하셨대요 겨우 이제 강호동님 만났는데 어디서 운 줄 알아? 이 세기 정수리 모발이 뭉탱이로 빠져서 울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 일부러 왕복선 안 막았네 야 인마! 내가 지금 이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수리 얘기 어? 감성 어떻게 된 거야? 잠깐만 이거 친호 또 왔다 아 이거 이거 잡을 수 있나? 여왕으로? 야 이게 여왕인가? 야 이게 여왕인가? 이거 돈이 지금 여러분들 65원, 25원인데? 또 다른 왕복선이 차원로의 도전 야 이걸 버티네 스틸 나오면 수혈 나오면 야 진짜 여왕 님들 어제 GSL 보신 분들 있어요? 령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여왕 올인 그 점막 바깥에서 수혈 못쓰게 하니까 령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? 땅골 벌레로 다 했어요 아 대단하더라 아주 그냥 너프 그냥 아무 티도 안 나게 그냥 아주 대단하더라 이게 아닌데 세미콜론 세미콜론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왕 쓰게 돼가지고 쉽게 게임을 깨고 있어요 지금 아 맞다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 이거 확대 이렇게 어떻게 땡기나요? 아시는데 일반 캠페인은 안 돼요 이 모드라서 되는 겁니다 이 모드가 아! 끈질긴 녀석들 오는 거 아니지 이거? 온다고! 아니겠지 이거? 온다고! 아 이거 고프역기보다는 체력이 적은데?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 공격력이요 잠깐만요 공격력이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야 어디서? 야! 어디서 쏘는데 또라이 새끼가?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되나? 되나 이거? 여왕으로 되나? 그냥 더 나 빨리 보초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? 여왕 한 30마리가 동시에 터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상대 아아악! 게리건 게리건 아 이거 미쳤나 야 이거 저글링 막걸리기 저글링 막 야 지금 포총 철거 당했어요 야 이거 폭풍함 지금 상대하고 있나요? 정신이 없네 어떻게 됐냐 막았어 막았어 우와 전전판 포총 뺀이랑 이번판 잠복 뺀 건 사람 진짜 하던 놈이라니까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거 변태들이랑 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 야 이거 고프역기는 이제 별거 아니야 시청자분의 정말 뭐라고 해야될까 은혜라고 해야될까요? 이 공짜 히드라가 너무 세요 미쳤어 이거 아니 골리앗도 못 해낸 거를 공짜 히드라가 안해 70원 25원짜리가 이거 보세요 이거 체력 떨어지는 거 잔할 캠페이저 골리앗 한 거 봤죠 어제 올라갔나?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쌤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70원 25원짜리가 지금 아니 이거 한 손으로 하는데 여왕이 너무 좋아 여왕이 이제 미쳤어 발사대도 한번 하러 가볼까? 아니 돈이 없다 원래 이 맵 이 미션 돈이 이렇게 없나요? 아님 내가 아까 3,000원짜리 다 잃어서 그런가? 돈이 너무 없는데? 2020년 태바러 2021년 나름 황벨 2022년 태바러 2023년에는 2년에는 아니 중간에 이거 패치해야돼 이 세상을 지금 저의 그 저의 깨말못의 인식으로는 프로토스 오래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못 이길 것 같아서 중간에 패치 한번 해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못 이길 것 같아요 여기 보너스 목표 하러 가는데 이게 오 이거 자원인용 이어엉 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우와 스폰 어 이거 멀티가 있네 원래 있었어? 흑봉전 맴만 너무 생각해서 그런가? 멀티 고갈리어슨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 오 만난번 야 이거 뭐야 모선이야 아비초구나 이건 포촉이나 맞다 야 왜 글루가 흡수 군단 강화 아니 인구소가 200대 달려졌는데 왜 이렇게 됐지 못막는거 아니야 이거 뭔데 이건 또 좋은거인가 아니 나 여기 막아야되지않나 나 일단 이거부터 점사해 오케이 왕복성만 일단 점사한나 기지공격? 포촉이 근데 너무좋다 말도안되요 님들 포촉 진짜 포촉이 진짜 말이한대 아아악 돈없다고 야 포촉 많이잡혔다 이거 마지막 한번 막아야되잖아 아 다일로오는구나 뭔데 이거 아이 씨부러 아 이거 어떻게 막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한번 싸워보죠 너무 커서 지금 5시쪽에 어그로 끌린건 너무좋아요 아야면 가리지마 미친놈아 슬리퍼 야 이거 점사해 상기하고 상기하고 내가 상기하려고 했는데 뒤졌는데 어디갔지 야 키리건도 뒤졌나? 키리건 없어진 것 같은데 왕복선 점사해야 돼 어디갔지? 막았다 저게 마지막이었어 이제 차원론은 놈들에게 무용지물이야 야 이거 발사대 깨는 건 말이 안될 것 같아 근데 혹시 설정장은 키보드로 여신 걸까요? 아 저장? F10과 V와 엔트를 누르긴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실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금도끼, 은도끼 그런거죠 돌돋기 계설 위 tab 그 작은 브라 shi 아유 veure specifically 이켈 아유 아유 amps 인 polic실 게설 기normal 그지지 esas